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함께 우리 어휘 달표 보도록 할텐데 오늘 1번부터 13번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휘 문제 쭉 푸시는 거 아시죠? 시간관리 잘 하시면서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다 풀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부터 풀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서로 우리 부끄러워요. 그죠? 의사와 만나는 병원 약속은? 네. 예약이라고 해서 레저베이션 고르면 안됩니다. 레저베이션은 어디? 그렇죠. 호텔이나 식당일 때 쓰는 거고요. 의사 만날 때는? 그렇죠. 어포인먼트가 돼서 C가 정답이 됩니다. 프러미스라는 단어는 앞으로 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고요. 플랜은 계획으로 이것도 왜 선약 얘기할 때 I have plans라고 하면 선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Can I see a doctor now? 지금 의사한테 진찰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You should make an appointment first. 먼저 예약부터 하셔야 됩니다. 로 C밖에 될 수 없겠네요. C라는 동사는요. 보다. 단지 보는 겨우뿐만 아니라 봐서 알아갈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e a doctor이 의사를 만나는 거. 의사를 만나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건강검진받거나 뭐 또 이럴 때 알아볼 때 쓰는 거고요. see a patient라고도 합니다. 거꾸로 의사과 환자를 만나보는 거. see a patient라고 하는데 만나봐서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C가 단지 보는 게 아니라 봐서 알아가는 거. I see. 아 그렇구나. 알아가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누구랑 데이트할 때도 C 동사를 써서 I'm seeing Jack이라고 하면 나는 Jack을 보고 있다. 즉, Jack을 사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성관계도 서로 알아가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너, 쟤 뭐 보고 사귀어? 이런 말 하죠? 그럴 때는 What do you see in him? What's your answer? What do you see in him? 그 사람 안에서 도대체 뭘 알아보고 그러느냐? 라는 뜻으로 C를 쓰니까 C 챙겨봤습니다. C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C는 C는 C C C C 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